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네, LG전자 신년특집 4대 천황전, 4대 상품전. 네, 상품전. 네, 오늘 함께 하실 상품이 바로 트롬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트롬과 함께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추가 구성이요. LG 스팀 사이킹 청소기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B형은 루펜 음식물 처리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상품당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시간 동안 알차게 꾸며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LG전자 신년특집 4대 상품전. 트롬 에어컬리닝 대용량 12kg을 대박 구성과 함께 만나는 파격 찬스. 대용량 12kg, 에어컬리닝 기능, 그리고 노블라인의 품격 있는 디자인까지 갖추고도 가격은 파격적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대박 추가 구성으로 A형 LG사이킹 청소기 육정 패키지를 선택하시거나 B형으로 현재 생활에 필수품이 되어가는 편리한 루펜 음식물 처리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형 트롬을 파격가로 만나고 대박 추가 구성까지 함께하는 특집 방송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LG전자 신년특집 4대 상품전. 트롬 에어컬리닝 대용량 12kg을 대박 구성과 함께 만나는 파격 찬스. 대용량 12kg, 에어컬리닝 기능, 그리고 노블라인의 품격 있는 디자인까지 갖추고도 가격은 파격적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대박 추가 구성으로 A형 LG사이킹 청소기 육정 패키지를 선택하시거나 B형으로 현대 생활에 필수품이 되어가는 편리한 루펜 음식물 처리기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급형 트롬을 파격가로 만나고 대박 추가 구성까지 함께하는 특집 방송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LG전자 신년특집 4대 상품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4대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또 LG 트롬인데요. 네. 보통 세탁기를 구입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아마 용량일 것 같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큰 거를 사시면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는 제품은 10kg 아니고요. 12kg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7kg, 9kg, 10kg. 이제는 12kg. 보통 여러분들 냉장고를 구입하시더라도 큰 용량 때문에 냉장고를 바꾸시고 또 김치 냉장고를 사시더라도 용량 때문에 냉장고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 수가 한 해 한 해 늘어나고요. 또 산림이 늘어나다 보면 세탁기도 큰 용량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왕 선택하실 거라면 12kg의 대용량으로 선택을 해보시고요. 겨울철이니까 옷도 두꺼워지고 이불 같은 것도 쉽게 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보면 건조, 스마트 건조가 들어있는데요. 빨래들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특히 수건 같은 경우에는 말리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건조 기능이 있어서 너무나도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트롬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건조뿐일까요?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능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건조 기능 봤고요. 이제는 그러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LG 트롬은 에어컬리닝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클리닝을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에어컬리닝을 30분만 돌려주시게 되면 냄새 뱉던 거, 땀냄새 뱉던 거 아니면 조금 눅눅한 냄새 있었던 것들을 해결해드리니까요. 에어컬리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차 와닿는 것이 뭐냐면 보통 회식을 한번 하고 나면 옷은 깨끗하게 입어요. 겨울 오시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냄새 같은 것 때문에 아침에 또 입을까 말까 망설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만약에 에어컬리닝을 해서 정말 뽀송뽀송한 옷으로 나에게 입혀준다면 그거 참 기분이 괜찮을 것 같고요. 보통 세탁기 하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세탁이 잘 되느냐. 일반 세탁기와 또 드럼 세탁기의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 세탁기 세탁 다 하시면 한 덩어리 채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거 푸시느라고 한참 걸리실 텐데요. 드럼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세탁하는 것처럼 낙차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탁을 다 한 후에도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도 참 편한 것이 뭐냐면 기존에 위쪽에서 많이 꺼내시잖아요. 이제는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큰 도어, 크롬도어를 열고 앉아서 편하게 꺼내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사용하시기에도 편하겠습니까? 지금 안쪽을 보시는 것처럼 안쪽도 옷 손상을 방지하는 옷사랑 볼이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안쪽에는 빨래판을 옆으로 잘 놓은 것처럼 세탁이 잘 되게 되어 있고요. 옷감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옷감사랑 물도 들어가 있는데 너무나 손상이 적다는 게 일반 세탁기 대비해서 너무나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이 상품 쓰시면서 어떤 고객분께서 도대체 얘는 물이 들어가나요? 세제가 들어가나요? 이런 상품평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물 양도 세제 양도 많이 줄여서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트롬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세탁기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LG전자만의 특허받은 기술이 있잖아요. 모터가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초절전 DD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요. 또 그렇게 고민되시는 진동 부분도 많이 잡았고요. 그리고 고장률이 적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DD모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드럼세탁기가 벨트 형식으로 모터가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빨래 한번 하려고 그러면 시끄러워서 또 빨래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 때문에 많이 좀 힘드셨다면 이 시간에 LG 트롬을 선택하시면 절전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까지도 많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대 상품전인 만큼 추가 구성이 또 남다릅니다. 우선 A형은 LG 사이킹 청소기가 마련되어 있어요. 네, 물걸레 흡입구 그리고 진동 팍팍, 코너 팍팍 등 너무나 쓸모있는 구성들이 육정이나 가지고 있는 사이킹 청소기에 같이 가는데요. 이거 가격대 확인하시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만만치 않은 추가 구성 B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루펜 음식물 처리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남편분들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기 정말 싫어하실 거예요. 여기에 딱 담아놓으시면 건조뿐만 아니라 깔끔하게 집안 환경도 유지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선택해 보시고요. 가격 보시면 79만원 무이자 12개월입니다. 하지만 일시불로 선택을 하셔서 5% 더 저렴하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 상품전 트롬 에어클리닝 대용량 12kg을 대박 구성과 함께 만나는 파격 찬스 대용량 12kg 에어클리닝 기능 그리고 노볼과인의 품격 있는 디자인까지 갖추고도 가격은 파격적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대박 추가 구성으로 A형 LG사이킹 청소기 6종 패키지를 선택하시거나 B형으로 현대생활의 필수품이 되어가는 편리한 루펜 음식물 처리기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급형 트롬을 파격가로 만나고 대박 추가 구성까지 함께하는 특집 방송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들께서 참 고민되시는 부분이 출하구성 A형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B형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거예요. 우선 A형은요. LG사이킹 청소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LG사이킹 이 청소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개도 해드렸던 상품이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드실 거고요. 색깔 정말 예뻐서 인테리어 소품처럼 두세요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지금 보시는 빨간색 넓은 판은 물걸레도 되면서 흡입이 동시에 되는 고급 흡입부가 같이 가는데요. 이런 부분 챙기신다면 이거 가격만으로도 만만치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탁기를 구입을 했는데 추가 구성으로 청소기를 준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LG사이킹 하면 정말 청소력이 강하기로 그리고 또 꼼꼼하게 정말 구석구석까지도 청소하기로 유명한 그런 청소기고요. 위생성도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A형이고요. B형은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루펜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음식물 처리기 역시 저도 저걸 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만 있었는데 선뜻 안 사준 게 사실이었는데요. 트롬이 가면서 같이 가게 되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한번 버리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남편분한테 부탁을 하면 남편분이 엄청나게 짜증을 내세요. 그런데 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이 안쪽이 어떻게 건조가 되어 있나. 이게 루펜 자체가요. 온풍 건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여러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시면요. 알아서 수분이 증발이 되고요. 하루에 8시간 사용을 하시고 한 달 동안 사용을 해보시면 누진셋이 적용시 한 2천 원, 3천 원밖에 전기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한 부담 그리고 용량 자체도 5kg이기 때문에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분명히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큰 용량이고요. 이 뒤쪽에 필터가 있습니다. 활성탄 필터가 있는데 저희가 필터도 하나를 더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터를 사용하시다가 냄새가 좀 난다 싶으시면 이걸 세척을 하신 다음에 바꿔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다 따로따로 별도로 배송을 해드릴 거니까 이제 명절 맞이하셔서 선물하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직접 쓰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매력적이라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억이 깃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첩에 보관을 하잖아요. 추억이 깃든 옷 같은 경우에는 트롬 오래오래 입고 싶어서 정말 추억 있는 옷 같은 경우에는 트롬을 선택해보시고요.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